기상캐스터 배혜지 보도에 이대왕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외곤을 막아낸 진주성 촉속문 바로 앞, 2만 제곱미터 면적의 진주대척 광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존 진주성 4성과 50미터 떨어진 광장에는 500명이 앉을 수 있는 대규모 문화시설에 들어섰습니다. 2018년 발굴된 통일신라시대 배수로를 재현한 유구와 흔적 없이 사라진 줄 알았던 진주성 외성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이 광장에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게, 발현할 수 있게 만드느냐에 대한 중점을 뒀습니다. 200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17년 만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940억 원. 지상의 역사 공원과 149면의 지하 주차 공간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통일신라시대 배수로와 최대 높이 6.5미터의 진주성 외성 밑단 4미터가량을 다시 땅속에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실복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기다 콘크리트 구조물과 새로 심은 조경수들이 진주성 경관을 가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시민은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진주시는 국가유산청 심의와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7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진주대척 광장은 조만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 축제에 앞서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